특히 그 가을이 그 시기가 되면 그 가을의 그 풍요로운 수확을 그 가장 또 대표하는 게 또 호박이 되죠. 그래서 호박은 그 자체로 재물의 그 기운을 꺼려들이는 그 풍수품이 되기도 합니다. 작은 그 견과류가 이게 또 보기에는 작지만은 이게 또 강력한 그 에너지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 이 호박과 그 견과류를 불을 꺼려들이는 재물의 그 흐름을 또 강하게 그 유도하는 그 풍수품으로 또 간주를 합니다. 오행으로 보면 그 오행 토익 환경에서 오행 그 금의 기운을 그 끌어당기는 거죠. 제가 그 집안에 그 작은 그 호박 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또 이렇게 가을 시기가 되면 또 가을에는 또 새로운 그 호박으로 또 교체만 해주셔도 또 재물운이 크게 그 상승이 됩니다. 주방도 좋고 거실도 좋고 이 호박을 장식할 때 이 호박을 그 풍수품으로 그 두실 때는 호박의 그 둥근 형태가 그 잘 보이도록 그렇게 그 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어떤 그 물건 뒤에 배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호박을 항상 앞에 두고 뒤에 또 다른 풍수품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또 아주 좋습니다. 그런 배치는 또 풍요로움을 또 가득 끌고 옵니다. 또 호박은 또 보는 것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또 음식 준비하기에도 아주 중요한 또 재료가 되니까요. 이렇게 그 호박이 사용되는 것은 또 동서양 문화권에 또 넓게 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견과류를 그 작은 그릇에 담아의 거실이나 또 주방에 둔 집들이 많은데요. 그 에너지의 그 공간에 그 퍼지는 그 재모론을 그 활성화시켜줍니다. 또 어떤 그 중요한 그 의사계열정 뭐 투자의 의사계열정 부동산의 그 의사계열정 이런 그 꽤 중요해지는 그 의사계열정의 그 시기에는 그 전에 이렇게 견과류를 조금 섭출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그 우리가 또 흡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. 또 여러분들께서 이걸 또 풍수적으로 활용하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견과류를 그 대인관계에서 이 타인에게 내놓는 그 행위는 일종의 그 재수의 그 주도권을 그 주는 행위입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재정적인 운이 또 어떤 그 결정이 어떤 그 거래의 그런 일들이 반드시 그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의지가 그런 그 견과류를 내놓는 견과류를 그 배치하는 일에서 벌써 주도권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업가가 굉장히 그 여러 해 또한 사업이 그 지지부진했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운명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. 그 한 풍수 전문가가 그에게 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 바로 그 견과류를 그 사용해보라는 그런 지침이었죠. 그래서 그는 작은 호박 하나를 그 주방에 두고 매일 아침 그 견과류를 그 먹을 때마다 그 재모론을 기원을 냈습니다. 이렇게 풍수식의 어떤 특정한 그 행위와 또 연결이 되면 또 까먹지 않아서 좋습니다. 꼭 하게 되니까요. 풍수 지침에 바로 이게 있었던 거죠. 중요한 그 만남의 자리에 항상 그 견과류를 내놓아라 하는 그런데 이렇게 그 사수해 보이는 그 풍수적인 의식이 그 사람의 그 재정적인 그 운을 또 크게 그 반전시켜버렸습니다. 어떤 그 계약을 앞둔 중요한 그 만남에서 이 견과류를 내놓게 됩니다. 당연히 그 계약은 성사가 되었고요. 사업은 아주 활기를 찾는 재모론을 그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꼭 기억을 하면 좋죠. 이 호박 배치는 재모론을 그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도구라는 것. 우리가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우리 입장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견과류를 그 내놓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재정적인 운 또 재정적인 그 주도권을 주는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의식도 된다는 것. 이런 것들이 그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그 재물의 그 흐름 또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. 감사합니다.